석진 오빠! 석진 오빠! 남신이다! 여러분 밥은 드셨어요? 아니요! 왜요 왜? 못 먹었어요! 그럴 필요죠. 그러면 다 못 먹을 수 있죠. 맞습니다.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제 사랑만 먹어도 배부르잖아요. 맞아요! 저도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배가 부릅니다. 한 시간 전에 밥을 먹긴 했는데 아미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어서 배가 부른 겁니다. 뭐 먹었어요? 어... 뭐지? 저희 카레 우동이랑 뭐냐? 과일! 아 오늘! 네! 저거... 커피차? 현이 형이 응원 오셨었는데 왔어요! 그때 잤어!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잤어! 엄청 잤어! 잔다고 같이 잘 찍었는데 마이크가 없으면 제 걸 빌려드리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죠! 하하하하 네! 여러분들! 마이크 체크! 원투 원투! 에이! 워워룸 워워룸 워투! 자! 진이 형 먼저 진행해보시죠! 영상 진행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가시죠! 나 지금 안무 같던데 안무의 표정 연기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오늘 출연이죠! 와! 오늘 엔진! 오늘 엔진! 오늘 엔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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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다! 엔진! 멋있다! 다음 질문! 기가 막힌 표정 연기였습니다! 멋있었어요! 진짜 기가 막혔네요! Q. 딱 꼭 물복! 둘 중에서 좋아하는 것은 딱딱한 복숭아 와! 이거! 유튜브에 있는 거 아닌가 이거? 저는 개인적으로 물컴한 복숭아에서 아! 물복이죠! 물컴한 복숭아는 좀 말랑말랑하고 더 달지 않나? 딱딱한 복숭아 제가 봤는데 이걸로 사람들에게 앞서고 갈 거예요 나 물복이에요 물공 그래서 물컴한 복숭아가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.